성경동화 어린이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만나니까 정말로 반갑군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도 엄마 아빠한테 잘못해서 혼난 자건 없었나요? 다윗이 잘못해서 혼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의자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용서해 주었을까요? 자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퇴계하는 잔인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사올이 죽은 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점점 커지자 다윗은 다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답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나라의 훌륭한 왕이야. 이렇게 나라가 커진 것은 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성비를 걷다가 한 여자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봐라! 예! 저기 있는 저 여인은 누구냐?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우리야 장군? 그는 지금 전쟁되어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 여인을 잠시 밤에 내 집으로 오라 하여라. 예! 밤이 되어 바세바는 다윗은 왕군에 왔답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룻밤을 바세바와 지냈어요. 그리고 돌아가 얼마 있지 않아 바세바는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무엇이?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다고? 이 사실 우리야 장군이 알게 되면 이 나라에 큰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안되겠다. 여봐라! 예! 우리야 장군을 잠시 들어오라고 하여라. 예! 우리야 장군은 다윗의 불을 받고 왕국으로 오게 되어 다윗이 베풀어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야 장군! 어서 술을 많이 먹으시오. 그리고 오늘은 편안히 집에 가서 쉬도록 하시오. 우리야 장군은 잔치에 참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윗은 매우 기뻤어요. 이제는 우리야 장군이 집에 가서 잠을 잘 테고 그러면 이 모든 일은 감쪽같이 이제 내 뜻대로 된 거야. 다음날 아침 다윗은 밖으로 나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야 장군은 집으로 가지 않냐고 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 아! 아니! 우리야 장군! 아니 당신은 어찌 집에 가지 않고 이 길가 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여! 왕이시여! 저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나이다. 그런데 제가 어찌 편안히 집에 가서 저희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희 군사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저도 이 돌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엇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자네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네의 아내와 잠을 자야지? 아닙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저는 전쟁이 다 맞을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야 장군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매우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니 저자가 저자가 집을 가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발각이 될 텐데 안되겠어. 우리야를 그대로 두어선 안되겠다고. 그래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다윗은 편지 한 장을 썼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바로 우리야 장군을 가장 전쟁이 심한 곳으로 보내 그를 죽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야 장군 이 편지를 가져가시오. 그리고 요합 장군에게 갖다 주시오.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우리야 장군은 그 내용이 무엇이라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요합 장군에게 갖다 주었어요. 장군이 다윗왕께서 이 편지를 데려와서 가져왔습니다. 어서 봅시다. 아, 아니? 이것은? 요합 장군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우리야 장군을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는 내용이었답니다. 바로 요합 장군은 다윗이 하라는 그대로 우리야 장군은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게 되었고 우리야 장군은 거기서 죽고 말았답니다. 무엇이 우리야 장군이 죽었다고 잘 됐어. 잘 됐어. 내가 이제 팟세바를 내 아내로 삼는 일만 남았군. 하하하하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다윗은 다세바를 왕으로 다시 오게 하여 그를 아내로 삼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칭찬하였어요. 아니, 다윗왕께서 우리야 장군 아내를 아내로 삼으셨대. 뭐라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의 그 아내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예, 하나님 넌 어서 어서 다윗색에 간구나. 다윗색에 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다 들려주도록 하여라. 어서 가라, 어서 예, 알았습니다. 어서 가라 예 나단 선지자는 다윗왕인 곳으로 간다. 문을 열어라. 누구십니까? 나단이다. 안됩니다. 지금 왕께서 잔식을 하고 계십니다. 어서 피평! 왕! 하필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나단 선지자께서 오셨습니다. 나단 선지자 오셨다고 어서 들려하여라. 예 아니, 나단 선지자 이것까지 웬일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잘 이야기를 했을텐데 왕이시여 이 나라에 있었던 일을 재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일을 재판해달라고 말해보시오. 이 나라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양과 염서 그리고 낙타가 수백, 수천 큰 부자였는데 옆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것도 자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양을 갖다가 자기 손님 갖다가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 자체에 그것을 썼나이다.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아니, 자기는 양과 염서 낙타가 수백, 수천 있으면서 옆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것도 자식처럼 여기는 그것을 갖다가 뺏어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단 말이요? 있습니다. 그 자가 이스라엘에 있냔 말이요? 있습니다. 여봐라! 예! 그 자를 당장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나다 손자 그가 누구여? 그는 재판할 필요도 없어! 내가 그를 죽이고야 말겠소! 그가 누구여? 그 자가 바로 그 자가 누구냐 말이요! 그 자가 바로 당신! 다윈!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부족하였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목도일 때부터 왕 때까지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당신이 원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당신은 우리 아를 죽이고 박세바를 범하였나이까? 오해! 당신은 은밀한 가운데서 그걸 하겠지마는 하나님께서는 대낮같이 밝은 곳에서 당신의 그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오! 다윈은 자기의 죄가 낱낱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밝혀지는 모습 그는 3일 동안의 눈물을 미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짐상과 베개는 다 조절합니다 그는 지금을 전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다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박세바의 몸에서 난 바로 그 아이는 얼마 안에서 병으로 죽고 말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어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윈처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윈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안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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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요 와우! 와우! 당님도 한숨으로 함께 떠나요 예!